긴 머리 긴침마르 유분 난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좌우든 머리에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 인상이었어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자름이 꼭 한 손을 감히겠지 하얀 판자에 기대 안 준 모습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 그런 난 내가 좋았어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 이전부터 아주 온 친구처럼 우리는 내 감이 없었으니까 눈빛을 보면 나의 압수가 있다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난 이런 게 아마 사랑할 거야 전문을 막 해버린 사람 우리의 곡은 왜 이렇게 생각하면 너를 생각하는 그런 것 나는 너를 생각해 내가 생각해 그런 게 난 너를 생각해 나는 너를 생각해 내가 생각해를 생각해 내가 생각해 내가 생각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